What is the first thing that draws your attention to a person? I think it'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ame thing. I would like to choose the same thing. Why? Because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ing.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ing. I think it's easier to understand the same thing. I think it's the same thing. Okay. Which physical features do you observe person or person?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see a person when you see a person you see a person. Is it one thing you see? Wow. I'm sure I'm sure. I'm sorry. I'm sorry. Yes. What is the first thing? I think the first thing that you see is the most important thing. I think it'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e. That means it's the most important thing. I picked my first thing that I think. If you look beautiful and… 다이버 보이지. 설레이지. 저는 눈을 선택했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눈에 되게 많은 게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눈을 보고 저는 사람이 선하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. 파악하려는 건 아닌데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눈을 골랐습니다.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나는 몸매 말하고 싶잖아요. 아니야. 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끼잖아요.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눈이 들어오지. 그리고 아까 효석이가 말한 것처럼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제 개인적인 통계학적이 아니라 그냥 직감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눈을 Which personality trait do you find most appealing?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 특징은? 어때? 뭐가 가장 중요해 여기서? 저는 진솔함인 것 같아요. 저는 신뢰라는 게 어떤 관계에서든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 진솔함을 나랑 많이 비슷하다. 아 보자마자 진솔함을 일단 듣겠습니다. 저도 효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진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솔함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거잖아 그 내가 좋아하는 지금 이성상을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캐릭터가 아니라 너무하네. 이거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나도 진솔함인 것 같아. 왜냐면 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라이어가 될 순 없으니까. Are you the type to confess or we confess too? 나는 먼저 고백하는 편 아니면 받는 편? 저는 먼저 고백하는 편. 저도요. 먼저 고백하는 편. 그냥 막 계산하고 뭐하고 괜히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감정이 있으면 그냥 봐. 말하는 편이죠. 근데 나는 요즘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려워. 그렇죠? 이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요 근래는 나 혼자 근래란다.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 먼저 좀 선뜻 이렇게 뭔가 그런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. 조심스러워졌군요.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지. 그래서 주로 고백을 받는 편. 주로 고백을 받는 편. 마지막에 동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뭘 안 했어요.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. What is your idea of an ideal date?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요. 아 이거 너무 좋다. 아 이거 한 가지만 고르기가 힘드네.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요. 나는 달빛 공원 산책. 왜 그런 거 없지? 집에 있는 거. 아 집콕. 집콕. 집에서 뭐 집에만 있으면 힘들어. 달빛 공원 산책은 형 밤에 밤에 산책하는 거 야심 야심이란 말이 들어간 게 이상하잖아. 아니 진짜 요즘에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려가지고 산책하기 너무 좋아. 저는 영화관 데이트 일단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되게 어두운 공간에 어쨌든 간에 바로 옆자리 앉잖아요. 그럼 좀 이게 네? 그럼요? 우리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. 저는 놀이동산. 왜냐면 아 진짜 연인하고 놀이동산 가서 놀아보고 싶어요. 왜 왜요? 웃음을 참으시죠? 난 해봤거든. 어렸을 때 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. 너리동산. 너리동산. How romantic are you? 나의 로맨스 수치는? 로맨스 수치는? 형은 약간 로맨틱 빼면 시체일 것 같아요. 나? 나는 어 되게 앞에서는 불친절하고 투덜투덜해도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이야. 아 그럼 2번이겠네. 티내신 아침 안 끊은 로맨틱함. 근데 이런걸 내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이게 너무 웃긴데? 네 웃겨요. 어 너도 해야 할거야. 당연히고요. 저는 로맨스랑 벽을 쌓았습니다. 아닙니다. 오 로맨스 빼면 시체일 것 같은데. 저요? 어 아니요 근데 지금 로맨스가 없어서 벽을 아 지금? 짓고 말고가 필요가 없어요. 잠깐만 이거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? 이상하잖아.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어 하나 남은 로맨틱 빼면 시체하겠어요. 오 오 그런 감주하는 예하우 이유는? 어 뭐 이유는 로맨틱하니까 그런거겠죠 뭐 그렇죠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는게 좀 이상한데 근데 평소에도 되게 슬픈이거든요 오빠 나 보고싶어 니 앞에 와있어 나 이런 느낌이야? 아 형이 한거 같은데? 아니 아니야 이거 형이 했던거 같은데 아니야 요즘에 SNS에 굉장히 이런거 많이 올라와 아 아 아 나에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이야 음 사랑을 주는데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거죠? 어 나는 좀 그런거 같아 네 음 저랑 시향이 형은 같은게 나왔어요 의사 요한의 차요한 씨가 나왔네요 지성 선배님 지성 선배님 이상으로 바라보이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느끼한 그런 표현들 할 때가 있는데 파트너가 그걸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아 그리고 저희는 말보다는 액션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편이고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정하고 싫은만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아 너무 정확하네 뭐가요? 지금 너가 해석하는 게 아 그래요? 내가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다섯 글자로 저희 드라마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? 비키펜 꼭 봐 오오오오 좋은데? 응 장난하지... 홍천기 꼭 봐 곧만나요 틀 탈락!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임들과 해서 빅히 팬분들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퀴즈도 재밌었고 그림도 솔직히 형이 이렇게까지 못 그려지는 건 처음 알았고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요. 저희 드라마 홍천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